반려견 입마개와 진돗개의 혐오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최근 외배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에서 새로운 외배능 존중 냉장고가 첫해부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진돗개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프로는 이경규가 진행하며 첫해에서는 가수 기묘한 나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방송된 내용은 반려견 산책 시 패티켓을 잘 지키는 사람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존중 냉장고는 1990년대 큰 반향을 일으킨 공익예능의 원조인 양심 냉장고의 핵심 가치로 재해석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외배능 존중 냉장고는 회차별 존중 리스트를 모두 실천한 사람을 찾아 존중 잘하는 대상 이하 존줄상으로 선정하고 양문형 냉장고를 상으로 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패티켓 존중 리스트는 매너워터, 인식표, 입마개였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이경규가 말했듯이 맹견을 소개하며 입마개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어서 안 해도 되는 견종 중에 예시로 진돗개를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위협적으로 느낀다면 주변 배려를 위해 입마개 착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촬영 진행하는 동안 중간에도 말하고 있는데요. 소형견, 대형견을 떠나서 4개가 성격이 안 좋다면 사고 방지를 위해 입마개를 해주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촬영을 계속 이어가면서 입마개 안 했다고 아쉬워했던 건 4시간 동안 200마리 강아지를 관찰하였고 존중 냉장고 대상, 초권 중 두 가지는 충족되었지만 입마개 채운 견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쉬워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이 빨리 나와야 촬영을 일찍 끝낼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처음 진돗개가 나오며 입마개 안 했네. 저기 딱 있잖아요. 인식표가 라고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등장한 진돗개를 보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에 아쉬워하며 인식표는 있다며 이경규는 가방을 보며 저 안에 물도 있어 인식표도 대단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 나오는 진돗개에 대해서는 착한가보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면 굳이 할 필요는 없지라고 말하며 아이 돌아버리겠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진돗개뿐만이 아닌 다른 견종의 강아지들도 포함하여 계속해서 입마개를 한 강아지만 나타나지 않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어 말라뮤트와 사모에드는 평가 없이 그냥 지나가며 막바지쯤에도 이경규가 밖에 나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소형견을 입마개 한다는 게 어려운 거야 소형견 입마개 채우는 경우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막 등에는 마치 견주들이 불법을 저지른 듯한 묘사가 되어 스토리를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본 사람들에게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영상에 나온 진돗개 견주입니다. 라며 장문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해당 견주는 진돗개 견주로 살면서 참 억울한 순간이 많았는데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제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었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촬영돼 유명인이 진돗개 혐오를 조장하는 도구로 쓰인다니 제 강아지를 입양하고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어 학대받은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입양해서 저렇게 멀쩡하게 산책시키기까지 저의 어떠한 노력이 들어간 과정은 싸그리 무시된 채 그저 입마개 없이 남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무지한 견주로 팍제가 돼버렸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자이크하면 다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제 지인들이나 저 산책로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알아볼 만한 저와 강아지의 인상착의가 다 나와있다라며 제 동의 없이 이런 모욕적 영상을 올리셨으니 저도 법률적 자문을 받아 초치해보려 한다라고 턱 붙였습니다. 영상에 노출됐다는 또 다른 견주는 댓글로 영상의 내용과 목적까지 너무나도 편파적이라 제 강아지가 허락 없이 영상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영상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몹시 나쁘다라며 이건 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영상이냐 진돗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려는 거냐고 대묻기도 했습니다. 이어 몰래 촬영당한 당사자로서도 진돗개 보호자로서도 몹시 불쾌하다며 뒤에 숨어서 몰래 촬영하면서 감히 존중을 운운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영상 댓글창에는 진돗개 혐오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견주 입장에서는 혐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영상 전체를 다 봤는지 궁금한데요. 앞서 영상에서는 이 모든 사항을 설명하였고 영상 중간에도 대소연견 구분 없이 다른 사람을 배려의 입마개를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중리스트는 소연견이던 대연견이던 매너워터 인식표 입마개 해당 세 가지를 성공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촬영한다고 사전 고지를 하고 촬영하였느냐인데 프로그램 특성상 몰래 찍어 해당 견주가 지켰을 때 냉장고를 주는 것인데 사전 고지를 하고 몰래카메라 컨셉으로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문제를 삼는다면 애초에 이런 프로그램의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돗개 혐오는 조금 억지스럽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